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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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벚꽃은 별로 없지만 김이제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 씨는 흐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나는 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하면 여러분들 민이라고 미쳐주시면 됩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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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곡 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뮤직 큐! 정국 님의 출연 정국이 좋은데 그대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안 된 걸 살고 싶고 입을 번쩍 번만 빼주세요. 보은이 몇 시 아프게 연두덩꽂이 피네 다음으로 통장되어 다음으로 행복해 멋쟁이 높은 리딩이 시계지만 그에 따라 산은 먹고 제멋이지만 반개풀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살사며 선물을 좋아오게 우리 같은 짓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살고 싶어 스페어! 점프! 멋쟁이 높은 리딩이 시계지만 유행 따라 산은 법도 제멋이지만 반대풀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둘 다 함께 같이 살사며 소품은 좋아 오게 그인 같은 짓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번더 살고 싶어 한번더 살고 싶어 한번더 한번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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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어 dream lumière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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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ertos edited 엽지오빠하고 동네오빠입니다 제 노래를 전혀 모르시네요 엽지오빠는 부음형님 노래가 엽지오빠 여러분들 저는 괜찮으니까 와 우리 아까 사회자님이 희랑결 언급해주시고 저기 저렇게 우리 양기 흥신수어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희랑결님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말 헌실한 희재 덕분에 기분좋은 오해를 합니다 김희재군이랑 제가 팬카페 색깔이 똑같아요 주황색이라서 너무 든든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터트로쇼를 매주 하잖아요 저는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든요 왜냐하면 희재군은 리허설도 하고 MC도 해야되가지고 1층을 잘 못오잖아요 제가 다 사진 찍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놀아드리고 저는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가수의 적대상대가 아니잖아요 아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편하게 어떨 때 개그맨 했다가 어떨 때 가수였다가 뭐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렇게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대 아끼세요 기기를 모아놨다가 우리 희재 나오면 그때 에네르기파를 쏘시면 됩니다 자 임시일 이렇게 한 번씩 불러주시는데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임시일이 치즈가 유명한 건 당연히 알고 그쵸? 또 유명한 게 뭐 있나요? 정말 군수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일에 뭐가 유명하냐면요 일단은 분어성 생태공원이 좀 유명합니다 자 알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출렁다리 유명하고요 아시죠? 자 요상공원 유명하고요 아시죠? 양요정 망양탑 국사봉까지 자 임시일에 대해서 1분 공부 마쳤습니다 자 오늘 공연 다 보시고 끝나시기 전에 아름다운 풍경들을 이렇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노래 아까 옆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옆집오빠 아! 말고 동네오빠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실에 왔으니까 임실오빠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살짝 마셔드릴까요? 임실 보세요 임실은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삼다수잖아요 다릅니다 다른데 가면 아이시스거든요 삼다수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동네오빠입니다 옆집오빠도 같이 들어주세요 옆집오빠ав이다 동네오빠의 앞에 비슷해요 뮤직크 ,,, ,,, ,,, , , , , , , 오빠 오빠 동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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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빠야 날 보고는 괜찮은 오빠 괜찮을 때 잘생긴 오빠 가사이 최고인 오빠야 옆으로 갑시다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커피 한잔은 뱃뱃뱃뱃 주저 말고 리버브 좀 줄여주세요 아플 때는 뱃뱃뱃뱃뱃뱃뱃 무성을 배는 심리싱 할게 임시로딥ial 오빠 그리고 Да Lis 이 오빠야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그 산에 대해 잘생긴 오빠 이 채도의 힘이 이제 오빠야 한 번! 한 번! 한참 할 때는 흑기사 피했을 때는 헤리기사 와잇나 동네 오빠 불러주세요 버티마키가 뚫었어 더 오리라 고장 나면 뒤뚜라미 이 시 사시 임실 오빠 불러주세요 오빠 동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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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오빠야 알고 보면 괜찮은 오빠 웃어낼 때 잘생긴 오빠 오빠 다섯 개의 실물인 오빠야 동네 오빠 다섯 개의 실물인 오빠야 동네 오빠 아 정신형 네 아 아 하 하 오빠 잘생긴다 아 네 트리트 음악 han에서 가장 신나는 오빠 세 곡이 있죠 연기의 동네오빠, 붐의 옆집오빠, 요요미의 이오빠뭐야까지 해가지고 다음이 요요미입니다. 워낙 또 예쁘고 귀여운 동생이라. 삼날수로 한 잔만 먹을게. 이것도 편의점에서 살려면 1200원이거든요. 즐거우신가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가 이런 야외무대거든요. 죄송한데 거기 희랑별님 하품할 때는 입만 좀 가려주시면 아니, 아니, 하품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닌데 왜냐면 앞에 너무 많은 인원분들 앉아계신데 거기서 하품을 4초동안 하시길래 아니, 아니, 너무 이뻤어요. 근데 혹시라도 카메라가 잡을까봐. 뭐 이런 멘트도 저니까 가능한 거 아겠습니까? 그쵸? 네! 자, 힘들었죠. 제가 오늘 뭐 다양하네요. 다양하게 무대를 방해하네요. 빠이! 빠이! 2008년에 제 데뷔가 좀 빠릅니다. 제가 올해 이제 17년이나 됐네요. 어... 네... 요즘에서 무명이 13년이었습니다. 하... 버티는데 힘들었습니다. 뭐 10년 버티면은 한 직업 뭐 계속하면 빛이 버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13년 정도는 버텨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어... 단 1도 건방지거나 그런 마음 안 들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어... 임시를 제 2의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네... 1년에 3번씩만 불러주시면 네... 네... 일단 부동산 가가지고 작은 원룸 하나 계약해서 네... 서울이랑 왔다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다음 노래 조금... 어디 안가요? 비행기 치고 느리다! 뒤에 한 대 더 오네? 재밌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 무대에 일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네... 인이어 이런 것도 안 차잖아요. 인이어 그런 거는 가수분들이 차는 거고 네... 저는 각설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노래... 점점 가까워지네? 원래 그냥 시작하는데 다음 노래 좀 조용한 거 하고 가려고 왜냐면은 댄서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저도 올해 마흔입니다. 그 안에 댄서분들이 마흔여섯이에요. 그래가지고 연속 세 곡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쓰러져. 그래서 댄서분들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가요 무대에서 불렀던 곡인데 저한테는 정말 불 수 없는 어떤 나올 수 없는 그런 선곡인데 음악 감독님이 꼭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불렀던 게 있습니다. 남진 선생님의 우수라는 곡인데 그거 그냥 진지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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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날 생각을 마셔 마음의 아쉽을 받고 또 받아 한백도 달랬지만 어쩔 수 없네 우리 주년에도 잊지 못할 그대 모습 그려볼 때 내 맘 등창가에 흘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데 박수 안치면 안됩니까? 여러분들 박수가 박자가 안 맞아요 혼자 냅두세요 혼자 냅두세요 맺지 못할 사랑 난 생각을 마셔 아쉬운 미련만 남고 떠나봐 잊을 했었지만 잊을 없네 이 출기 속에 추악시라 그대 이름 불러볼 때 밤이 끝없이 하염없이 마음이 슬픔처럼 흘러내리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죠? 죄송한데 앵콜 정말 죄송합니다 앵콜은 제 무대가 다 끝났을 때 외치는 건데 여러분들 굉장히 불쾌하실 수 있는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곡도 남았습니다 제가 최초로 무대에서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한 곡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방송국이랑 해서 계약서를 다 썼기 때문에 저도 위약금을 안 모르려면 열심히 해야겠죠 권수님 웃기시면 시원하게 웃으셔도 됩니다 제 직업이 원래 개그맨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는 노래를 먼저 했다가 코미디언으로 했다가 다시 가수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올해 두 번 정도로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을 시즌에는 무조건 올 것 같으니까 다음 노래는 마이크 잘 들리시죠? 감독님 리볼브 너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리볼브가 좋은데 이게 리볼브가 깊으면 제 노래 실력이 안 들려요 왜냐면 안 그래도 편견이 있는데 개그맨 출신이라고 그냥 싹 빼도 돼요 싹은 말고 살짝만 넣어주세요 비트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치즈 퀵 하이어 퀵 퀵 하이어 스네어 합치면 자,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 가을 시즌에 다시 오기 위해서 네, 마지막 노래 동지 부르겠습니다 짧게 설명할게요 다양하네요 이번엔 드론이 괴롭히네 동지인데 그냥 동지 말고 불혜명곡에 몇 번 나갔는데 남진 선생님 편에 제가 웃음했습니다 개그맨 가수 출신 중에 불혜명곡 트로피 갖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 버전 동지하고 깔끔하게 사라질게요 이 오빠 뭐야 준비하세요 음악 주세요 우리 다이상 방황하지마 한눈은 달지만 입실에 둥지를 틀어 틀어 자! 컷! 놀자! 가냐! 마이크 훌륭한 노래 마이크 훌륭한 노래 내 곁에 가냐! 내 곁에만 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이상 컷! 이 버전 동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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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